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大家早上好 我是吴磊 现在 帶大家 来看日出 来了哥 你这样帮我通通是机器 呗 哎呀我手都僵了 지금 이곳을 해봅시다. 오케이. 그럼 제가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봅시다. 그리고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봤을 때의 태양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약간의焦点을 보여줍니다. 제가 볼게요. 제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날씨가 нашей 자리에 있다는 점? 잠시만요. 나는 못 봐줌다. 내가 끌고 있어서 그이야. 안 가고 있어. 다른 개가 여름 보도 있어. 이걸 배는 것 같아. 입니다 상품을 계속해서도 상품을 해공한다고 합니다 상품을 향하고 있는 상황을 상품을 향한 동이라도 상품을 향해서 Tranquil 상품을 향해 더 이케의 상품을 향해 상품을 향하고 있는 보다 상품을 향한 동이라도 제가 이제 모든 소재들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화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촬영을 마무리해봤습니다 롯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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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을 해봅시다 정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하는가 문이 잘 안 되었나요 정리가 없었는데 제가 잘 닦고 드디어 닦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물건 룰링이죠 우리는 마일 거짓을 위해 마일 거짓을 누른 후 물건은 없을 수 있는 안에서 랩트와 흡수는 이렇게 환경을 위해 이 생활을 위해 룰라잉 조금씩. 약 한 700원. 5년 전에는 더 이상. tidak כ듬중. 자켓은 시간을 확보한다 관계로 할 수 없어 바로 간다 공격 한 상자 할지 기다려준 걸까 자켓은 됩니다 아 fees 아 이제 가고 이제 가고 인증을 보고 롯어 씻은 물에 씻어 거리냐고 닥터 씻어 그리고 내일 아침에 또 다른 일을 하자 그리고 내일 아침에 또 내일 밤에 또 다른 일을 하자 내일 아침에 또 다른 일을 하자 오늘 내일 아침에 오늘 아침에 대해 إلى 인해 오늘 오늘 밤에 대해 이제는 거 같다 이제는 이제 첫 번째가 다 띠카 루이 인 대 성공 오늘 진짜 시작이 진짜 너무 뜨거워 왜냐면 너무 뜨거워 근데 오후에 태풍을 치고 좀 굉장히 위험해 왜냐면 그냥 몸이 있다보다는 부분은 뜨거워 그냥 이곳에서 일어난 곳 혹은 이곳에서 일어난 곳이 또 일어난 곳이 그래서 이곳은 아주 크다 근데 그냥 이곳에서 그리고 제가 자신의舒適한姿勢 그곳에서 또는 특히 뜨거워 근데 제가 사실은 안전한 곳이 제가 그 부분을 타고 싶었을 때 제가 경험을 경험한다고 생각했고 이 생일은 5일 정도 이제 2022년에 이제 2022년에 좋은 상황이 이제 2022년에 이제 2022년에 제가 2021년에 이제 굉장히 그리고 그리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진짜 좋아요 정말 좋아요 오늘 아침은 빙허 네, 빙허 좋습니다 빙허 진짜 빙허 라이브 잘 비료 파이브 잘 비료 파이브 잘 비료 해당에 도착 지금 테마트 생활을 봤을 땅의 뷔프가 제几일은 제가 봐주신이 많습니다 지금 막 이런 시간은 별로 안 좋습니다 아직도 흔들면서 이제 이제 싶은데 은행 100일까지 담백이 신중해서 거의 야itive 그녀는 우리의 사진을 맞추고 우리의 사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사진을 찍고 그리고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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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가를 찾고 있습니다. 잘생겼어? 네, 우리의 사진을 함께하고 있는 흰가를 찾고 있습니다. 네, 빛도는 한번씩 확인해 볼게요. 네, 안에서 안에서 확인해 볼게요. 안에서 확인해 볼게요. 안에서 확인해 볼게요. 하여튼 빛도는 매력의 큰 눈을 봐서 볼게요. 아직도 많은 안보이로 찾아도 눈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한 안보이래요. 그럼 나 마을라. 오늘의 침칫은 어떤 석권을 만드실까요? 제 석권은 석권을 모으세요. 석권은 석권의 석권을 만드는 석권을 만드시겠습니다. 석권을 만드시겠습니다. 석권을 만드시겠습니다. 석권을 만드시겠습니다. 석권을 봉지에서 여기있고, 석권을 만드시겠습니다. 없습니다. 지금 위로를 어utyous해. 지금 위로는 위로요? 저희는 위로는 이제가는 것을 찾아보고 그리고 부족한 타인으로 아 네, 이 정도는 숲을 하나요. 우리의 빛이 다 떨어져있습니다. 한국전과는 그곳에 못 봤습니다. 이거 우리 위로는 위로가 가면 있잖아요. 인정한 상황이 되니까 흡십시오 흡십시오 회사는 심해진 가정은rage 년고 싶습니다 예쁘게 할 뿐입니다 사는 거지 식사에 있는 아주... 생각나는 일괄이기 때문에 날과 함께 뛰어대는 일을 찾는다 우리가емся 달라는 한 가지를 일清 ai기 때문에 대단하다 해야지 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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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 베도 자 자 자 자 자 진짜 거의 보통입니다? 네 여기가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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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나 보다 세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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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어 보다 보다 천천히 보다 그렇지 흐흐흐 흐흐흐 이톤은 물옷 다 사위에서 유리 다시 가고 아이고 안전이 안전해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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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가 더 안전해 결국에는 도디에다 일을 흘러서 결국에는 도디에다 여기에서 물이 흘러가서 물이 흘러가서 지난번에 있는 걸 볼 수 있겠다 밑에서 물이 흘러가서 네 하하하하하 들어보십시오 Let it go Let it go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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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r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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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 에이 으 으 잘 못 받으러 population ACCESS 으 아! 수술! 빨리 가고 싶어 좀 기다려주셔서 시간을 기다려주셔서 지금 어디에 가고 싶어? 강릉河을 향한峡谷으로 올라가고 그곳에서 화开의河 그곳에서 화开의河 돌아가자 오늘은 conclude 다진마는 정말 놀러 현재 눈에 나면이 종료되지 않았다 정말 대부분 웃김 특히 이 zwang조리도 흥미를ào 제일 hits수 우리 앞에서 벽에 면을 닫고 앞에서 좌측으로 올라가서 지금 우리가 도착한 공간을 찾고 있습니다. 이제는 안전을 시작합니다. 이제는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지금 도착하자. 이제는 도착할 시간입니다. 여기가 좀 더 나아가 있습니다. 여기가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이제는 한 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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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곳은 무언 루잉입니다. 우리는 이곳을 떠났습니다. 이곳은 다 완벽한 곳입니다. 이곳은 어떤 곳은 없을까요? 이곳은 어떤 곳은 없을까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곳은 모든 곳은 없을까요? 이곳은 좋은 곳입니다. 좋은 곳입니다. 스크러스 그래서 마지막에 이곳은 없을때 이렇게 한 번에 남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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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게 또 한 번에 남은 거 오케이 오케이! 왔습니다. 준비해 왔습니다. 일찍. 가자! 자 이제 조금씩 같이 먹으러 가고 그리고 봄이 날씨가 만약에 불편한 날씨가 아침에 저희는 영화에서 영화에서 촬영을 촬영을 굉장히 멋진 영화 평소에 있는 영화에서 안녕하세요. 손님. 와, 잘. 이거 너무 멋있어. 여기저기 때문에. 우리 눈이 눈에 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눈이 어떻게 돼요? 여기가 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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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은 뷔페이지가 이곳은 이곳은 뷔페이지가 이게 서 있는 앤河 네, 이 앤河은 이제는 앞뒤가 보기 때문에 이제 한 번 더 보고 싶습니다 그니까는 안쪽을 조정해서 이제는 20세 정도 그리고 이제는 이걸 조정해서 이제는 안쪽을 조정해서 이제는 안쪽을 차도 그렇게 한 번 더 확인할게요 바로 여기가 다시 few정도 더 내려가고 가야 네. 해야지. 확실해. 자자고 가야겠다. 네. 할 수는 안전이 있 extraction. 그냥 빠르게 solve기 때문에une 방향이 있어. za자고? standing. 괜찮아요 그럼 제가 가 네 이 산을 보기에는 더 높아 진짜 잘 거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볼 수 있는 점을 확인해 볼게요 내가 볼 수 있는 점을 확인해 볼게요 내가 볼 수 있는 점을 확인해 볼게요 네. 이렇게 영상이 보이자. 하이. 인스타그램을 좋아합니다. 1. 2. 1. 하이. 나는 엄청 좋아합니다. 정말 좋습니다. 우리는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시원한 점으로 시작합니다. 고생합니다. 네. 그쪽으로 나 이제 네. 이렇게 하면 되니까 네. 이렇게. 저는 촬영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싶어요. 좋은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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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찍을게요? 좋은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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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